흑백요리사 나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심사위원을 뽑아서 심사하는 방식 대결 방식 그런 것들이 진짜 되게 많이 놀랐긴 했어요 아니 나는 거기 나오는 사람 출연진 때문에 놀랬어 아니 막 이런 생각들 들어 아니 자기 업장 어떻게 하지? 거기서 일 안 하고 닦고 왔나? 그렇게 많은 요리사를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게 좀 놀라웠고 또 더군다나 흑과 백으로 나눌 생각을 한 게 진짜 멋있었어 왜냐하면 욕먹을까 봐 그렇게 안 하려고 했을 거야 너희들 뭐 우리 무시하냐? 흑수저는 그러고 백은 백도 아무래도 갑질하는 느낌 들어서 그게 참 불편한 자리일 수 있는데 기꺼이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게 아예 흑백요리사 열등이 우월이의 대결로 하면서 열등이 우월이니까 별거 아니다 정신력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구성한 사람도 대담하고 출연진들도 쿨하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멋있네 그래서 흑백요리사 할 때 흑수저들 나왔을 때 막 씹어먹어주마 막 이럴 때 나 그 패기도 멋있더라고 쫄지 않고 덤비고 1대1로 막 붙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나 같아도 1대1로 붙을 때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붙을 것 같아 꼭 이겨먹고 싶어서 그러려면 약체랑 붙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좋았던 사람과 한 번 그런 매치를 한다는 자체가 내 인생에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도전할 것 같은데 딱 그렇게 하더라고 떨어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붙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아서 어우 멋있구나 유리사 그러면서 셰프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나는 항상 마음공부를 나 자신도 하고 제자들도 그걸 시키니까 항상 멋진 정신에 관심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직업군도 이렇게 보면 요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직업군 중에서 그런 멋진 마인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그것만 쳐다보면 다 의식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너무 멋지더라고 요리사들이 그래서 요리사를 좋아하게 됐어 옛날에는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내 의식을 좀 바꿔놓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그들이 맨날 개판을 치잖아 근데 이제 요리사 같은 경우에 별로 집중을 못 받고 있다가 이런 흑백요리 대전 이걸 통해서 요리에 대해서 요리사에 대해서 새로 이 직업에 대해서 새로 깨어나는 거지 의사단체가 의료대란 일으켜서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 인식의 고민이야 어때 옛날에는 하늘이었어 의사 선생님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그 마인드를 보면서 다 실망한 거야 학벌만 좋고 돈 벌면 뭐해 근데 요리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별 생각 안 하고 요리에서 돈 버나 보다 했는데 오 저분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졌어? 우리 국민이 새로 봤을걸? 의식이 멋있어야 멋있는 거야 근데 멋있더라고 처음에 진행한 방식이 흑수저 중에서 20루 뽑고 그 다음에 흑백 1대1 대전 했잖아요 흑수저분들 셰프들 중에서 백수저분들한테 도전장을 내는 이 사람 멋있다 이런 분 혹시 기억에 남으신 분? 난 철가방 철가방 요리사님 어 그 사람 용감하더라고 감히 그 중식의 대가한테 내밀면 자기 떨어질까 봐 되게 두려울 것 같은데 딱 내밀면서 내가 속내를 느껴보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분과 내가 한번 백수저 여경래와 대결하고 싶은 흑수저는 지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철가방 요리사님 선택하겠습니다 은행 개인적으로 저도 철가방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되게 존경심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떨어져도 좋다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여경래 셰프가 나도 철가방이었다 하는데 너무 그게 좋더라고 여경래 셰프가 졌을 때 철가방 요리사가 큰 절을 뜨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사실 거기서 거기 나온 그 40명의 요리사가 누가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일까 사실은 뭐 몇 번은 테스트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운도 많이 작용했고 또 거기 나와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다른 게 있잖아 그래서 차이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경래 셰프가 졌지만 실력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모든 요리를 다 해봤냐고 대결을 그거 아니잖아 그 타이밍에 뭔가 조금 더 흑수저가 잘했겠지 근데 그걸 또 쿨하게 받아들이니까 좋았고 어쨌든 열등의식은 올라올 거 아니야 자기가 대단한 중식 셰프인데 근데 또 쿨하게 딱 인정하면 받아들이고 흑수저는 또 거기서 절으라고 하는 게 내가 당신을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래도 난 존경한다 이걸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 참 멋있었어 그 경영제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지금 코로나의 위로 외식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자기는 후학 양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나 하나로 인해서 그 중식계의 후학들이 뭔가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요리사들의 의식이 그게 높은 거야 벌써 자기가 좀 망가져도 후학들을 그렇게 양성하겠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나온 거고 아 그게 적중한 거야 이번에 아마 나부터도 마인드가 바뀌었으니까 난 원래 요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먹었던 거만 먹지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자가 보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재미있을까 그랬는데 처음에 딱 보면서 벌써 흑백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마음에 들었어 어우 이거 판 멋있게 까네 이렇게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1대1 매치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마음을 알려주는 프로지 단순한 요리 프로가 아니구나 싶어서 본 거야 요리의 고수들은 이미 마음을 아니까 그 경지까지 갔는데 고수들을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정신이 다 보이는 거야 의식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보고 나서 이제 그 의식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 내가 몇 가지 장면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중에 한 장면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장면이고 여객네 셰피를 보면 부드러운 약자 마음을 잘 쓰시고 이분이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처음 나왔을 때 위풍당당 대단하고 이런 포스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고 손주한테 뭐 이렇게 해주는 할아버지 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외갓집에 가면 항상 꼬챙이에 메뚜기를 이렇게 껴서 구워주거나 아니면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튀겨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엄청 맛있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뭐 할아버지는 요리하신 분도 아닌데 그때 막 그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런 사랑이 나오는 분 같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분은 또 거기 나오는 대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사람마다 에너지가 너무 다르구나 자기의 색깔을 내는구나 흉내를 안 내는 거야 고수들은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막 흉내를 내고 폼을 잡고 막 이러지 고수들은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 다르더라고 그래서 또 그게 재밌었어 꽃이 다 비슷하면 재미없잖아 백합 장미 막 이렇듯이 있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 있어서 재밌었는데 여경내 셰프가 그랬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셰프가 처음 봤을 때 에드워드리 카리스마가 무게감이 정말 아픔이 팍 돌더라고 딱 나오는데 아픔이 가슴을 딱 치길래 아 이분이 엄청 인생을 많이 많이 생각한 사람 쉽게 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고난을 겪은 것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을 자청해서 받아들이고 엄청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쉽게 살지 않은 사람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알 줄은 몰랐어요 I have competed and won on iron chef I've been on top chef I would not come all the way from the US if I did not believe I could win 철학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되게 머리도 더벅머리고 잘생기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세고 아픔도 돌고 무게감이 있어서 저런 분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인생 얘기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참 멋졌어 경연에 창의된 계기가 자기는 이제 한국 요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던 요리를 도전하겠다 익숙한 요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새로운 요리들이었거든요 분명 이고 지고 지고에 약간 끌려갈 만도 한데 한순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대가지 뭐 정신적으로 어떤 자기 마음을 다 다해서 삿은 의식을 안 쓰는 거야 의도가 없는 거지 오직 그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 삿은 의도가 없어 이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고 내가 뭘 얻고 아니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직진이지 그치 그 의식이 있으니까 벌써 에너지가 다르고 나는 희한하게 그분도 음식할 때 에너지가 나가는 게 보여 삿은 의식을 안 쓰는 거야 의도가 없는 거지 오직 그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 삿은 의도가 없어 이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돈 벌고 내가 뭘 얻고 아니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직진이지 그치 그 의식이 있으니까 벌써 에너지가 다르고 나는 희한하게 그분도 음식할 때 에너지가 나가는 게 보여 어떤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되게 아픔? 그분이 하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는 느낌보다 내 생각에는 되게 따뜻한 사랑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되게 울컥할 것 같고 되게 뭔가 그 정을 먹는 느낌?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약간 바이올렛 색 이런 색이 막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라장으로 볼 때 되게 치유되는 에너지지 되게 아픔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여객네 셰프 같은 경우는 약간 오렌지빛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셰프의 식당은 여객네 셰프 왜냐면 되게 오렌지 색깔이 왜 이렇게 맛이 돌잖아 근데 그게 탁 돌면서 침이 꼴깍 넘어가고 실제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그분은 제자들이 둘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꿀이 떨어지면 아 사랑이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게 들어가고 그 철가방 그 흙수저 그 사람 것도 먹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그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침이 꼴딱 넘어가 맛있어 보였어 나는 별로 요리 안 좋아하는데도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두 사람한테 나는 가장 그게 있더라고 에드워드 리셰프가 거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한국과 미국인이라는 사이에서 너무 그 정체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신다고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미국에 있어서 한국인의 정이 그립고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지 뿌리가 한국인인데 근데 자기는 그 한국인의 사랑을 요리에서 발현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직업이니까 그분 요리는 실제로 맛있다는 느낌은 별로였고 뭔가 먹으면 되게 울컥하고 치유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그 사람의 따뜻한 정성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맛있어 보이는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게 할머님이 해주시는 맛을 낼지요? 그랬을 거야 비빔밥한 그렇지 그렇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이렇게 딱 보는데 조상 중에 분명히 궁궐에서 요리했던 장금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냥 아가씨 그렇지 수락관 상궁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냥 아가씨가 아니던데 요리하는데 진짜 손에서 에너지가 나가 금빛 에너지가 나가서 아 저거 왕궁에서 요리했던 조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맛깔나게 할 거야 아마 그분은 뭐를 해도 맛깔나는데 궁중 요리식으로 하고 기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여자분하고 왜 백수저 중에서 어머니 끝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잖아 근데 나는 이분이 아깝더라고 왜냐면 훨씬 고급지더라고 내 눈에는 궁중 요리처럼 하고 어떤 요리를 갖다 놔도 맛있게 하면서 고급지고 품격 있게 하고 아주 이렇게 좀 진하게 하는 분이고 이분은 오랫동안 한 그 어머니 손맛이 있고 소박하긴 한데 난 이분께 너무 먹고 싶고 해서 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했더니 그냥 엄마 손맛이 아니라 궁중에서 요리했던 그래서 나이가 조금 먹으면 훨씬 요리의 대가가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이쪽은 심사위원도 어떻게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할머니 손맛을 내냐고 그 할머니가 조상마음으로 있는 거야 요리했던 수락강 대장금이가 있는 거야 보면서 침 떨어졌지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1위한 나폴리 마피아 그분은 어때요 에너지가? 그분은 에너지가 되게 센 사람 엄청 엄청 에너지가 세서 굉장히 아마 조상 중에는 만석군이 있고 사람들한테 아마 밥을 엄청 많이 먹였을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는 왜 지나가는 과객 불러서 다 밥 주고 했잖아 밥이 사랑이었잖아 그 사랑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 젊은 사람인데 그게 따뜻하고 할머니가 그 개성약관 명장이었대요 아 늘 어릴 때부터 그 생강냄새 음 그러니까 어쩐지 조상이 뭔가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엄청 주고 베푸는 그걸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젊은 사람인데 되게 따뜻한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속은 따뜻한데 겉은 냉철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냉철한데 따뜻하니까 그게 음식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맛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의 그 사랑을 또 표현할 줄 알더라고 그래서 팀전하고 나서 자기만 올라가고 어머님들 남겨줬다고 그때 울컥하는데 내가 어렸어서 제가 또 괜찮아 고생하셨어요 마음이 따뜻하구나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대접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랑이 딱 느껴지는데 겉에 냉철원까지 있어서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지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에너지가 엄청 세고 조상이 엄청 뭔가 먹을 거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런 핏줄을 타고 나면 무조건 그런 음식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거야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이야 음식 사업을 해서 백종원 씨도 아마 그랬을 거야 조상 중에 지나가는 과객들 밥도 많이 먹이고 먹을 걸 많이 준 사람들은 먹는 장사하면 잘 돼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보리십니다 엄마 아빠가 동네 잔치하고 사람들 먹이는 거 좋아했지 그러니까 외식 사업 장사하고 그러니까 잘 되잖아 손님이 오잖아 그러니까 몸에 그 업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업식이 느껴져서 어떤 생각 했냐면 백종원이랑 에너지가 비슷하대 백종원 이상으로 나중에 외식 없게 해서 돈 많이 벌겠구나 난 그 생각 했어 전 그분이 최연석 셰프랑 붙었잖아요 이분의 그 자신감이랑 올라가겠어 그 진념이 엄청 센데 올라가게 된 계기가 최연석 셰프가 28년 요리하는 동안 마늘을 넣지 않는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자기가 하겠다는 저 마음이 강하면 저런 사람을 실수를 하게 해서라도 올라가는구나 강한 의지로 실수를 하게 해서 근데 에너지 자체가 솔직히 얘기하면 최연석 셰프보다 좀 쎘어 이 사람이 최연석 셰프는 이렇게 에너지가 세다 보다는 되게 재미있게 요리를 즐기는 사람 냉철하고 이 사람은 되게 잡아 끄는 에너지가 되게 세고 최연석 셰프는 돈 벌고 외식 사업을 일으켜서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잘할 거야 지도자의 길 그러니까 요리 명장이 돼서 이렇게 남을 지도하고 교수를 하고 후학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뭐 그런 거 여객네 셰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나? 그런 쪽으로 스승감이지 요리사의 대부 스승감이고 이 사람은 좀 돈을 많이 벌고 백종원처럼 많이 많이 우리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걸 알리고 또 요리의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많이 많이 돈 벌고 이렇게 사업 쪽으로 갈 사람 에너지지 최연석 셰프는 사업도 하지만 사업 쪽으로 막 큰 돈 벌고 이런 에너지보다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 차라리 좋을 에너지로 느껴졌지 이번에 1등을 하고 나서 나폴리 마피아 이분이 자기 업장의 테이블 수를 더 줄여버렸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흑백 요리사를 대표하는 1등 셰프인데 온 손님한테 자기 음식의 질이 떨어지게 대접을 하면 1등한 셰프로서 뭔가 프로그램에 물을 끼치는 거 아닌가 프로가 히트한 게 그거야 그냥 상금 받겠다 돈 벌겠다 유명해져서 돈이나 많이 벌자 이런 의식이 아니거든 정신력이 보여서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도 정신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1대1 대결할 때도 그랬지만 나는 거기 최고 백미가 정신력 대결 3시간씩 막 요리하고 무한 요리 지옥입니다 무한 요리 지옥은 한 가지 주재료로 제한시간 30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미션입니다 30분마다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며 제한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하지 못한 참가자도 탈락합니다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요리 대결은 무한 반복됩니다 그때 너무 멋있고 야 저걸 해야 돼 요리사는 10시간 요리를 계속해서 누가 살아났나 딱 그걸 해서 정해야 돼 정신력이 탑인 사람이 사실은 끝내 승자가 되거든 3시간 해도 진이 빠지잖아 긴장하고 하니까 근데 10시간을 해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단련시키는 정신력이지 그리고 요리사들 왜 어릴 때 소년에 배울 때 그렇게 단련하면서 배우잖아 이게 요리라고 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인간의 의식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눈 가린 거 아예 내가 솔직히 무슨 재료를 먹는지도 모르고 못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도 불안한 거야 내가 내 모든 감각을 잘 살려서 할 수 있을까라는 모든 요소 다 떠나서 맛으로만 평가를 이제 공정성으로 보면 사실 백수저와 흑수저분들의 진짜 진검이다 설명도 없어 뭘 먹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공정한 건 없어요 어쩌면 이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일 것 같아요 심사방식 심사방식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야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팍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군데 할래도 뭐 이게 눈을 가렸으니까 맛으로만 했지 하나도 사감이 안 들어간 게 너무 명확하니까 흑이고 백이고 예를 들어 백을 손을 들어주면 흑은 유명한 사람이야 손 들어줬어 뭐 이럴 테고 흑을 손 들어주면 백이 날 무시했어 일부러 날 좀 꺾으려고 그래서 약자편 들으려고 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심사방식을 정확하게 택한 게 너무 좋았고 또 그 두 심사위원이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좋았는데 확실히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이분은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나더라고 의식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보고 싶으셨어요? 안성재 셰프가 더 냉철하지 백종원 대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장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대중을 의식하지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자기의 인기를 의식하는 측면이 더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 약하고 근데 안성재 셰프는 칼 같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그 요리만 딱 보고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특히 흑백 요리 대전 100명씩 놓고 할 때 보면 처음에 이 두 심사위원이 흑을 선택했는지 백을 선택했는지 나오잖아 그치? 그때 보면 백종원 대표는 막 흔들리더라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 흔들려 이분은 어머 솔직해 조금 더 의식이 어떤 한 부분에 그것만 쳐다봤잖아 백종원 대표는 음식만 본 게 아니라 돈도 같이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딱 집중도가 의식의 집중도가 약할수록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안성재 셰프가 그게 멋있더라고 그분이 젊은데도 그분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수행이 무사한테 생각나요? 그러니까 거의 수행자예요 그 사람과 트리플 스탑 그 사람을 보면 요리를 통해 자기 연마를 하는 걸로 보였어 자기 연마 고행 완전히 이렇게 딱 집중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두 사람을 보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인생도 저렇게 살겠구나 요리뿐이 아니라 다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딱딱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가꾸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 두 분은 마음 공부를 해도 기똥차게 잘하겠다 욕심이 나더라고 딱 정제되어 있는 그게 저는 트리플 스탑을 보면서 약간 사람 같지 않다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 잔인성의 살기가 심한 분이야 내면에 그 잔인성의 살기로 자기를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요리에 딱 집중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그 잔인성의 살기를 마음이라고 인정하면서 가해자 마음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게 아름답게 만들 사람인데 좀 그게 아깝더라고요 마음인 걸 모르고 하나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니까 정확하게는 하는데 거기에 그 인간미가 한 방울 딱 들어가면 아름답거든 그래서 참 요리가 엄청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요리인데 아 저분이 마음 공부하면 진짜 마음이 한 방울만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 거의 수행자 같다는 생각 그 안성재 셰프가 처음에 카리스마 입고 양복만 딱 입고 나왔을 때 되게 멋있다 냉철하다 이 느낌만 받다가 그 중간에 본인이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리사 복을 딱 입었는데 애기처럼 웃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또 놀랐는데 그때 또 서빙하는 그 모습에서 딱 서빙을 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분이 진짜 더 멋있게 좀 느껴졌던 거예요 아 셰프 복 입으시니까 멋있네요 셰프님 우와 멋있다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성재 셰프가 의식이 높다는 거는 마음가짐을 중요시 하잖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식이 높아 절제돼 있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서빙하는 직원들한테 발레를 배우라고 한다잖아 그 얘기는 뭐야 아주 동작조차도 아름답게 상대를 엄청 존중하고 의식에 되게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맘에 탁 들었던 게 누구냐 하면 그 나폴리마피아인가 그 사람이 무슨 스파게티를 했는데 거기에 꽃잎을 이렇게 뒀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런 DC를 도전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스를 하나하나 맛을 봤는데 간이 다 맞아요 다 맞고 확 들어 맞지 않는 하나는 재료의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그 한 가지는 딱 그 한 가지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꽃을 넣었어요 이렇게 고급 재료들과 파스타를 예쁘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꽃을 넣은 이유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탈락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맛은 맞는데 전혀 필요 없는 재료가 올라갔을 텐데 나폴리마피자님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거를 딱 지적하는데 군더더기잖아 딱 정제되있게 필요한 것만 본질만 딱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도인들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분야를 계속 치열하게 하다보면 저절로 마음 세상에서 사는구나 마음 세상은 형식은 필요 없거든 그 본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군더더기를 용납을 안하고 딱 절제되고 집중된 마음을 쓰게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나도 그걸 보면서 저 쓸데없는 건 왜 이렇게 낫나 절제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은 본질만 있어야 가장 아름답거든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지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그걸 하기가 엄청 어렵고 대가가 돼야 그 수준이 나오는데 그걸 딱 지적하는 걸 보고 못 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응